팀한테 얘기하지 말고 이게 지금 2700원 4조개씩 얘기한다는 게 아닙니다 비행나라 맛있어 일단 먹어볼게요 이게 밥스틱인거야 그전에 먹었을때는 맛있었는데 밥이 너무 말랑말랑 흐물함을 그렸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약간 바삭함이 들어갔대 연구에서 더 바삭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훨씬 맛있어 일단 들어갈건 다 들어갔어 치즈 들어갔고 비행나라 들어갔고 양파 볶은거 들어갔어 버섯 들어갔고 2700원에 팔아도 괜찮은거 맞아? 괜찮지는 않은데 미끼 상품으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와 슈퍼 누룩이 느리네